프로사령탑으로 데뷔한 설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며 2020 시즌 곧바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경남은 설기현 감독과의 결별 발표 직후 박동혁 감독 선임을 알렸다. 경남은 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여러 감독을 물색했다. 구단의 색채와 닮은 축구 철학, 선수 및 감독으로서의 성적과 경험 등을 판단하여 박동혁 감독을 제구대 감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함께하기로 발표했다고 전했다.